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 해요. 한 번만 더 해요. 한 번만 더 해요. 딱 한 번만 더 해요. 이번에도 들어가셔야 돼요. 갇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. 둘, 둘, 둘. 죄송하게. 자, 가시죠. 선생님, 가다로 가시죠. 아니, 한 번만 더, 한 번만. 손님, 손님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횟집입니다. 아이고, 깜빡 참. 어, 대표님 어디 계세요? 이제 일이 끝나서 많이 놀았죠? 아직 기다렸죠? 지금 뭐, 호텔이세요? 바닷가 횟집인데요. 바닷가 횟집이요? 납실장님 보이는데. 내가 보인다고? 친구분 부탁은 다 정리되셨어요? 어, 뭐, 뭐 그냥. 아저씨! 아, 깜짝이야. 아, 내가 몇 번은 말했잖아. 내가 보기보다 엄청 예민하다고. 식사하셨어요, 남 실장님? 내가 지금 배가 터질려고. 입맛이 좀. 과식하셨나 봐요. 입맛이 별로신 거 보니까. 뭐 바다잖아, 뭐. 고통 좀 씹어 먹어도 되잖아. 나 배고파, 아저씨. 저게 매운탕 죽이더라. 아, 시현이 오랜만에 보렷 따먹기 한번 할까? 어? 어렸을 때 나랑 많이 했잖아. 예, 사람들 뭐 또 알아볼까 봐. 괜찮다.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다. 좋아요, 그럼. 그래? 그럼 둘이서 해. 나 요즘 무릎이 많이 아파. 숙소로 가요. 저랑 하시죠. 제가 홍시동 포크레인이거든요. 바이 바이 보. 바이 바이 보. 바이 바이 보. 바이 보. 아, 왜 이렇게 적게 가져가세요? 지금 여기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. 포크레인 갑니다. 어, 수현이 좀 어때? 멋지는 거죠, 뭐. 당신 좀 놀아줘. 우리 수현이 울 때마다 나보다 당신을 더 찾았잖아. 어? 바꾸가. 어? 어? 그럼 그렇게 하니가 어떻게 해요. 아. 아. 후. 나는 이제 수현이 울 때마다 달래주는 거. 졸업하게 생겼습니다, 형님. 아. 아. 나보다 거의 낫네요. 아니요, 아니요. 한 번만 더. 아니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 해요, 고금만 딱. 한 번만 더 해요. 딱 한 번만 더 해요. 아, 딱 한 번만 더 해요. 네. 외모아 되세요. Horưng용 Thrones. 주말국 들어가셔야 해요. 같이 사람이 주면 안 해요. 내일 BJ. 아이고! 우와 보세요. 6시 같이. 조심하게 해. 나 이거 가시지. 고맙습니다. 한 번만